오늘은 무슨 연습을 하면 좋을까? 피니쉬 끝까지 하기 60% 스윙 영상으로 셀프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특히 피니쉬를 끝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 라켓 끝이 잘 돌아 나갈 수 있도록 피니쉬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2021년 US 오픈 1라운드 권순우 선수의 상대 오펠카의 서브 상대의 베이스라인 끝까지 보낸다는 생각으로 길게 길게 적재적소의 로브는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임을 요즘 특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로브에 지금 탑스핀이 제대로 잘 걸리고 있는건지 뒤로 두발 물러서서 더 길게 연습도 해보구요 2-3미터 뒤에서도 쳐보니까 거리의 감각을 잡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2-3미터 뒤에서도 쳐보니까 거리의 감각을 잡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2-3미터 뒤에서도 2-3미터 뒤에서도